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한동훈 후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 6개월 동안 수만 아래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공론화된 건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다. 집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논란을 키우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 이런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저는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키우는 세력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 짐작가신 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짐작을 가지고 제가 블락처 키우지는 않겠고요. 다만 6개월이 지난 얘기잖아요. 지금 전대를 앞두고 이건 그냥 저를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고 상처를 주고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전당대회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 이런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 위험한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문자 논란을요. 노골적으로 내가 대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고 내게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당대회 개입이다라는 표현을 한동훈 후보가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런 관계자 발로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공식 브리핑은 아닙니다. 관계자가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동훈 후보에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은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안다. 이런 입장까지 냈네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실 3차 유난 갈등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관계자와 친한계 의원의 얘기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생결단을 봐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만한 그런 워딩들이 계속 양측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문자가 누구하고 누가 나눈 대화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두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문자가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세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후폭풍을 낳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개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상식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가지고 있는 문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간에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우리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는 전당대회에 중립적 자세를 취할 테니까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국민들 믿을 수 있는 지지자들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보면 이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전당 대회에 노골적인 개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의 말이 사실상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개입 안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상식이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당무 개입이다라고 하면 당무 개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대 개입이라고 하면 전대 개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들어봤고요. 최병무 위원님. 지금 저희가 속보로 나가고 있는 것들은 한동훈 후보가 조금 전에 기자들로부터 이 문자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걸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 대화 안 하겠다. 예. 그리고요. 저를 막아보겠다는 계획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요. 답신했다면 야당에서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거다. 또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후보 이번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인내하겠다고 했는데 인내보다는 좀 적극적인 대응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워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한동훈 후보가 답신을 했다면 왜 그러냐면 그 답신이라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과하겠다는 뜻 이런 거를 밝히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공식적인 채널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김건희 여사가 문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채널에서 논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공식적인 채널에서 논의한 흔적이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총선 이슈였어요. 그런데 그 이슈를 집권당의 대표가 그 당사자인데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걸 어떤 그야말로 멋있는 작품을 하나 딱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놔서 김건희 여사의 이 뺑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집권당 대표로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역량이 굉장히 빛났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무시를 했단 말이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 과연 정치, 집권당 대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무적 역량에 대한 검증이라는 거죠.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용산과 코드를 맞추려고 한다. 아마 이런 정도가 굉장히 비판 지점이고 본인이 그걸 안타까워할 거예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과연 정무적 역량이 있느냐. 지난 총선 참패하고 이거하고도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본인이 불식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도 꼭 이런 식으로 무슨 앞으로도 영부인과 당무대화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영부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전혀 대화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건 공과 사위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의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영부인과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마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당과 그런 공식 기구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로 또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요. 공적, 사적 이런 걸 떠나서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요. 기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노출이 돼서 그런 거죠. 역대 정권에 봐도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창영 교수님.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저 김건희 여사의 문자 5건에 다 답을 하고 소통하고 한 거를 야당이 알았으면 이거 국정농단이라고 했을 거다. 어떻게 좀 들리세요? 그런데 그건 이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최경호 의원 말씀처럼 다섯 개께서 왔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했다면 그걸 가지고 무슨 야당에서 밝혀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국정농단에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그거 같아요. 지금 당무 대화 안 하겠다는 게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대표가 됐는데 그걸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당의 공식 통로가 있는데 공적 라인들이 있잖아요. 공식 기구가 있고. 그런데 그걸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 할 수 있죠. 그건 소통인 거죠. 당무 대화가 아니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맥락에서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사냐 공이냐 이런 논란이 되는 마당에서 그 맥락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당무 대화 안 하죠. 사적인 건강 같은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게 이 시점에 나왔느냐. 이게 조용하단 말이죠.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앞서 나가니까 이게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이게 뭐 가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4명 중에서 아주 지지율이 낮았다. 레이스에서 말하지만 그렇다면 저 이거 공개 안 했을 확률이 높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과도하게 당무 개입이라고 단정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건 김건희 여사 혼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실의 누군가와 상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합리적이고 상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께서 이걸 혼자서 누구에게 어떤 경기를 통해서 이게 공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일국의 집권당의 전당대회를 막 흔드는 얘기인데 이걸 김건희 여사 혼자서 판단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우리는 전혀 모르니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누군가하고 대화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전당대회에서 어떤 원인 홍보를 당선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대통령실의 누군가와 같이 연관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조준석이 추론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 다섯 건에 대해서 한 번도 답을 안 한 것 이게 정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적절한 판단이었는가 이걸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